절대자를 향한 인간의 본능은 기도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만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신을 믿는 모든 종교에는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위스 신학자인 칼바르트는 하나님을 향한 불치의 향수병이 기도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신앙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환란과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른 종교에도 신들이 다 있고요.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 형상을 모셔놓고 그 신 앞에 가서 열심히 절을 하고 그 신 앞에 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신들이 다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 46장 6절로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 만들고 그 우상을 신전에다 모셔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니네가 우상 만들어서 이렇게 신전에 모셔놓고 기도해봤지만 그 우상이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할 뿐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더냐? 과연 그 우상들이 너희들을 그 고난과 환란 속에서 건져내더냐?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이 신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신을 손으로 만듭니다. 금으로 만들든 은으로 만들든 아니면 돌로 만들든 그 우상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전에다가 세워놓고 가서 기도 열심히 하죠. 그 신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서 부르짖고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왜? 인간의 욕망으로 만들어놓은 돌덩어리에 불과하고 금덩어리에 불과한데 그것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동남아시아에는 가면 불교를 믿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동남아 여행을 가면 원튼 원치 않든 한 번쯤은 불교 사원을 한 번 이렇게 가게 됩니다. 동남아시아 사원에 가면 특별히 그곳에 부처를 모셔놓고 있는데 그 부처상들 가운데 동남아시아는 유독이 와불이 많아요. 여러분 와불이 어떤 불상이죠? 누워있는 불상입니다. 저는 거기 가서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야 이 동남아시아의 부처는 참 게으르고 나태하구나. 아니 어떻게 지금 서 있어도 못하고 앉아 있어도 못할 판에 드러누워가고 그것도 옆으로 턱을 딱 개고 누워가지고요. 아주 흐메한 미소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하나같이 소원을 빌고 있고 참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와서들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처는 지그시 누워가지고 눈을 감고 싱그싱그 웃으면서 그들의 고난을 받든지 말든지 그러고 그냥 누워만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이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우상의 가장 진면목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 우상에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중생들의 그 불행을 바라보면서 지그시 자기 혼자 웃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내가 계획한 것은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지를 성경이 다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없는 얘기 기록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 말한 것, 계획한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부처는 누워있지만, 부처는 그냥 이렇게 하고 흐뭇하게 웃고만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십자가에 매다신 분입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린 자신의 그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피눈물을 흘리면서 위에서 지켜만 보셨던 하나님이에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의 희생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고, 내일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오늘 본편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평생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리로다 평생의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삶을 살 것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죠. 1절과 2절에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는 내 음성과 내 강구를 들으셨다 하나님은 내 기도와 내 강구를 들으셨다 뿐만 아니라 귀를 기울여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걷는 친구는 서로 대화를 나눕니까? 안 나눕니까? 그냥 앞만 보고 가나요? 친구들끼리 같이 길을 걸어가는데 앞만 보고 걸어가요? 제식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 아이들은 보면 친구들끼리 노는 것도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옛날에는 같이 팽이도 치고 딱지 놀이도 하고 굴을 치기도 하고 같이 몸으로 부대끼면서 놀잖아요. 또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이야기일지라도 어쨌든 간에 친구들끼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고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놀지 않습니까? 요즘 애들은 안 그래요. 여러 명이 모여 있어도 전부 다 같이 모여 있기만 한 거지 전부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이게 뭘 노는 겁니까?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친구 사귀는 법을 잘 몰라요. 친구는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속을 보여주는 것이 친구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내가 그와 더불어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먹으리라.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너희가 마음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내가 너와 함께 교제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부르심에 대하여 초청에 대하여 너희가 응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우리를 친구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가족이잖아요. 또 함께 먹고 마시면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서로 교제하는 것은 친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친구로 초청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를 친구로 초청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문을 다 열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과 허물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해드리면서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필요 그리고 지금 내 인생에 내가 풀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강구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친구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과 진정한 친구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친구가 되길 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그 사람하고 친구로 사귀실 거예요? 여러분 친구도 잘 사귀어야 됩니다. 이상한 사람 친구로 사귀면 똑같이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내가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친구라면 이 친구가 대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은요. 닫혀있는 문이 아니에요. 닫혀있는 길이 아닙니다. 활짝 열려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 이 바이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뭔지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뭔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모든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런데도 성경을 전혀 묵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힘쓰지도 않아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설교 시간에 듣는 말씀으로 나는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개시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린 정말 지옥기 작은 부분만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린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는 진정으로 나를 친구로 초청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정말 친구로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면서 뭘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사랑할 수 있잖아요. 다윗은 일평생의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늘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평생에 다른 건 몰라도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멈추지 않고 나는 평생에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에게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추억을 만들어가고 우정을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힘들 때 손을 내밀어서 도와주는 게 친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친구라고 믿기 때문에 다윗은 고난과 고통과 근심, 괴로움, 위기, 문제, 환란, 고통 그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늘 하나님께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생각나는 친구 있죠. 아, 그 친구라면 날 도와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친구에게 손을 내밀고 도와달라고 했을 때 도와주는 친구도 있겠지만 정말 믿었던 친구에게 발등 지키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외면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가진 게 좀 있고요. 내가 좀 넉넉하고요. 나도 뭔가를 줄 것이 있을 때는요. 내가 믿었던 그 친구가 배신하는 경우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내가 모든 것 다 잃어보세요. 나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그 친구에게 해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내가 손 내밀어보세요. 그럴 때도 내 손 잡아주면 그 친구가 진짜 내 친구예요. 그런데 세상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더 많더라고요.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죠? 사람 속은 알 수가 없어서 그래요. 청길 물 속은 알아도요. 한길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도 당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 속은 잘 모르는데 하나님 속은 훤히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아멘? 어떻게 하나님 속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감추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나의 부끄러움을 자꾸 감추려고 해요.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자꾸 감추려고 하죠.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연약함들을 감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심지어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까지 밝히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 사람 사이에 야, 나는 질투가 많아. 부끄러워서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우상성기지 말래요. 항상 내 앞에 있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부끄러운 하나님까지 다 드러내어서 자신을 우리에게 펼쳐서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직하세요. 정직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거짓으로, 위선으로 포장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속을 혼이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뭐가 있어요?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일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실컷 쏟아붓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강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 하나님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도 우리가 소원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음성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그게 진짜 기도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로 아이가 깨닫게 해 주십니다. 오늘 다위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순진한 자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순진하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 아이들 보면 순진하잖아요. 순진한 아이들이 잘하는 게 뭐예요? 잘 믿잖아요. 순진하지 않은 아이들은요. 뭔 얘기를 하면요. 왜요? 왜요? 내가 왜 해야 되는데요? 요즘 여러분들 MZ세대의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회사에서도 뭐 일시키면 이거 왜요? 이거 내가 왜 해야 되는데요? 내가 이러려고 4년제 대학을 나왔나요? 그리고는 따지고 되들고 아, 나 회사 그만둔다고 그냥 그만둔다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복잡해요. 자기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왜요? 왜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된대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믿고 순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시간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는 거는 어부로서는 상식에서 어긋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니 제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그대로 순정하겠다라는 뜻은 뭐예요?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정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상식적으로 내가 이해가 되든 안되든 상관없이 주께서 하나시니까 순정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순진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 단순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 같은 믿음이죠. 주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무조건 순정하는 거예요. 뭐 내 생각을 가지고서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게 말이 되나? 안 되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정하는 것. 이게 비둘기같은 순결합니다. 그럼 뱀같은 지혜는 뭐냐? 뱀처럼 술수와 모력의 뛰어난 자가 돼서 사기꾼이 되라 뭐 이런 뜻입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요 믿음만 가지고 신앙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세상에서 배워야 될 것들이 있다면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필요 없는 자가 되면 안 되고 쓸모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야죠. 열심히 배워야죠. 열심히 개발해야죠. 그래서 필요 없는 자 무능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능한 자가 되어야 되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나 조직이나 어디에서든지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뱀같은 지혜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합력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높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간 일에 있어서 여러분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세상에서도 주목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하는 일에 형통함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열심히 배운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나의 친구 되신 하나님 언제든지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우상처럼 가만히 서 계시지만 하는 분이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고 내가 계획한 것은 반드시 시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믿으면 돌격하셔야 돼요. 믿으면 돌격하셔야 돼요. 믿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고 내가 구했으면 구한대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응답하실 수 있는 거예요.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뱀같은 지혜를 가지고 내가 해야 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하고서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합니다. 먼저 평안함의 선물을 받아요. 7절 말씀해 보면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미로다 여러분 천하의 사람 다윗도요 기도의 사람 다윗도요 수없이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다윗도요 막상 또 오늘 내 인생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정말 그 일들을 내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가슴을 쥐어뜯고 고민을 하고 입이 다 풀어주도록 잠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믿음과 상관없어요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지금 당장 내 인생에 그런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는 오늘 다윗처럼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 앞에서 무릎을 꿇는 사람이 있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겨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미로다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실 것을 믿어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이 사건 이 문제 이 위기 속에서도 반드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평안함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 영혼에게 지금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 내게 평안을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평안을 내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 어떻게 회복을 할 겁니까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 있으면요 우린 계속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요 나중에는 문제는 안 보여요 하나님과 나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내가 하고 있어요 문제는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 문제 때문에 그렇게 죽을 만큼 고민을 하고 괴로워하면서 전전근근하던 내가 이제는 내 머릿속에 문제는 사라지고 하나님과 나만 있고 나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내 시선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를 주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죠 그런데 이 평강을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절대로 평강 못 누립니다 내 생각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평강을 누려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주장을 해야 내 안에 평강이 이만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망과 눈물과 넘어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고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수도 없이 이런 일들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넘어진 나를 다시금 일으켜주시고 내 영혼을 사망의 골짜기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10절에 보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어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크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두려움이 밀려와요 그럼에도 내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나는 믿어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 삶에 찾아오는 어떤 문제도 우연은 없어요 그건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일지라도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무릎으로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끝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저는 바울의 이 유라굴로 폭풍 이야기를 좀 자주 하는 편입니다 듣기 싫어도 들으세요 276명의 사람이 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분 전쟁터에서 수도 없이 삶과 죽음을 오고 갔던 사람들 로마의 백부장 로마의 군사들도 그 안에 배를 타고 있습니다 배에서 잔뼈 갈고 선장과 선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다 구원의 여망을 잃었다고 했어요 자포자기한 상태였습니다 그 폭풍이 얼마나 거대했는지 여기서 살아남는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은 평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분명 나를 로마의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 여기서 이렇게 죽는 겁니까 이 배에 타고 있는 이 사람들과 다 함께 죽는 겁니까 하나님 이 폭풍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성경에는 없어요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건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바울아 바울아 내가 너라 하여금 반드시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다 이 배에서 함께 타고 이 배를 타고 함께 항해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 276명의 사람들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이 얘기는 한 명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로 제게 말씀을 주세요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주시는지 제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내가 믿음이 연약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제게 음성으로 주시고 분명히 하나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도요 그걸 믿지 못해요 설마 과연 진짜 내가 믿음이 부족할 때는 그런다니까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현재의 상황이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요 진짜 과연 그게 이루어질까 의심하게 돼요 오늘 여러분 바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거대한 폭풍이 몰려와서 지금 잔뼈가 굵은 선장들도 선원들도 지금 자포자기한 상태예요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군인들도 다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있는 그 순간부터 그는 다른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시작합니다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당신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제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드릴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죄수의 신분인 바울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호령하기 시작합니다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고 모두가 다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로마에 들어갈 때는 276명을 이끌고 개선장군처럼 로마에 입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능이에요 기도의 사람은 그래서 절대로 나만 살지 않습니다 나와 더불어 함께하는 이들을 살립니다 나만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도 하지만 그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냅니다 당신도 기도해야 돼 언제까지 기도를 받고만 살 거야 당신도 기도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해 하나님 응답하실 거야 왜요 난 경험이 있으니까 나는 믿으니까 확신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 혼자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것이고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기도생활 절대로 하다 말다 하다 말다 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새 가족들을 만나보면 신앙생활 10년 15년 20년 오랜 세월 동안 멈추고 있다가 다시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신앙생활에 방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 방학하지 마세요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일평생 하나님 떠나지 않고 살겠노라고 결단하십시오 믿음생활은 하다 말다 하다 말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 있는 혈관이요 전체가 1200키로입니다 쫙 들려놓으면 놀라지도 않으신 1200미터도 아니고 1200키로라니까 1200키로 그 혈관 속에 피가 매일같이 하루에 1천회 이상을요 계속 돌고 있어요 피가 피가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정한 속도로 피가 돌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혈관에 노폐물이 낀다 그러면 뇌경색 뇌출이야 심장에서는 동맥경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죽든지 불구가 되든지 여러분 한방에서는요 맥박건즄법이라는 것이 있죠 한방에 가면 이렇게 맥박을 짚어보잖아요 그런데 이 맥박이 1분에 70번에서 80번 정도를 띄워야지 된답니다 그런데 맥박도 똑같이 일정하게 띄워야지 이것이 빠르게 띄었다 늦게 띄었다 빠르게 띄었다 늦게 띄었다 이렇게 불규칙하게 띈다 엇박자가 난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 우리 한의사 선생님도 계시는데 맞습니까 맞죠 제가 틀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도 그렇듯이 우리의 혈관이 그렇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다 말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기도생활도 하다가 말다가 옛날에는 내가 뭐 소나무 뿌리도 뽑았는데 그거 옛날 얘기잖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생활을 하고 있는가 난 하루에 오늘도 얼만큼 기도했는가 매일매일 기도가 누적되어져 가야 됩니다 기도가 누적되어져 가는 것만큼 응답도 누적되어져 가는 것 응답이 많아지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도 누적되어져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도 누적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매일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와 같이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아온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큰데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 것 나는 이제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 두 가지를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평생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평생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셨던 것이 뭡니까 내게로 돌아와 내게로 돌아와라 여러분 이 백성들이 뭐 그렇게 이뻐서가 아니에요 목이 고둔 백성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못된 백성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앞에만 있으면 내가 너희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 앞을 떠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잖아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살아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겠노라 이 생명의 땅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우 앞에서 갚겠다고 합니다 소원을 갚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만큼 나도 이제 하나님께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나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는 왕으로서 백성들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쉬울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소원들을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고 나면 누구보다 기도 열심히 할게요 전도도 열심히 할게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할게요 해놓고서 문제만 딱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세상을 사랑하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여러분 정말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내 평생의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날 위해서 일하시기를 원하는 것만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한 약속을 지키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해야 시험이 물러갑니다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해야 영혼이 건강해지고 기도해야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인생의 문제가 풀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써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고 소원을 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드리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다윗처럼 우리도 내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내 평생에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내 평생에 기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와 같은 결단을 가지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